안녕하세요 새롭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구매리뷰를 해보려구요 그동안 바빠서 구매리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쉬는 날에 딱 맞춰서 택배가 와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게요 물건을 구매한 사이트는 슈가데코구요 먼저 이건 커팅매트랑 커팅칼이에요 세트로 해서 10,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램프인데 LED 램프에요 6와트짜리구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램프는 이런 손전등 램프잖아요 이것도 좋기는 한데 한번 큰 램프로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더 큰 램프로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ED를 조명을 안키고 가능성이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확실히 빛이 강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면적 넓은 곳을 큐어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치솔을 안해서 칼이 하나가 더 왔네요 이런 정신머리를 봤나 칼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LED 레진하고 레진 전용 클리너에요 가끔 레진이 손에 묻는데 좀 끈적끈적해도 비누질로 닦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클리너로 닦으면 더 빨리 닦일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레진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레진이 수축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서 레진을 한번 바꿔보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스티커인데 저번에 샀던 이 스티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사려고 했는데 레진이 됐더라고요 아마 다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 스티커도 귀엽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꾸밀 때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밤하늘 스티커인데 제가 또 밤하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별 스티커인데 이것저것 무늬가 여러 개 들어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용기인데 제가 지금 재료가 거의 포화 상태라 정리를 한번 하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용기인데 좀 큰 걸로 정리가 다 되면 제가 한번 제가 가진 재료들을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가격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드 타입이고 LED UV 겸용 레진인데 60g에 13,900원이네요 레진 클리너는 2500원이네요 스티커들은 1700원에서 1900원 통들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이너 꼬리 몰드인데 제가 이번에 플리마켓을 한번 나가보려고 몰드를 몇 가지 구입을 할 건데 이것도 이제 키링 만들 건데 파스텔 톤으로 해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샀어요 이너 공주 꼬리 몰드는 1500원 이구요 이거는 보이시나요 스티커 그 알파벳 스티커 같은 건데 A부터 Z까지 다 한 장씩 샀어요 이게 장당 700원이거든요 쉐이크어 몰드인데 스노우볼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플리마켓에 쉐이크어 몰드를 여러 가지를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거는 유리 수정이라 그래서 제가 뭐 쉐이크어 같은 거 만들 때 안에 속재료로 넣으면 괜찮을 거 같아서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곧 쉐이크들을 만들 건데 안에 재료들을 넣어야 돼서 한번 이런 식으로 메인 재료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 몇 가지 사봤고요 이거 두 개는 사은품으로 온 거예요 이거 크리톡 자제인데 제가 원래 이번에는 까만색을 사고 싶었는데 까만색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흰색밖에 못 샀고 이거 개당 지금 450원에 팔아요 오로라 비눗방울이거든요 이게 천출배론인데 바다 표현할 때 이렇게 물방울 문이 널 때 괜찮아요 이게 이번에 영상은 따로 안 찍고 선물용으로 만든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같은 거 보이나요 이게 지금 이걸 넣은 거예요 이렇게 좀 바다 표현하실 때 이렇게 물방울 표현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는 해파리예요 이런 해파리 모형을 팔더라고요 저는 계속 해파리 스티커만 썼는데 이런 해파리 모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좀 이렇게 두께가 있는 작품 만들 때 한번 넣으려고 샀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쉐이크 만들 때 넣으려고 샀고요 이런 파트들은 한 200원에서 비싸도 한 600원? 그 정도면 다 사실 수 있고요 이거는 별빛 별빛 파츠인데 이렇게 좀 얇아요 금색을 사고 싶었는데 금색은 또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목걸이 클립이거든요 이런 클립들도 이렇게 5개 들어있으면 1,000원 정도 해요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쉐이크 같은 거 만들 때 그 안에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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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좋아요 꼭 눌러주세요